네 반갑습니다 로운입니다 오늘은 린제이의 비타민 세럼을 발라볼게요 즉 즉 즉 이마에 먼저 발라볼게요 벌레 왜냐면 볼에 바르면 엄청 액체 액체 해가지고 줄을 흐르거든요 요새 여기 강대뼈 살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주세요 벽두 향은 별로 좋진 않은데 흡수가 되게 빨라요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 보이죠 그냥 좋은 거는 끈적임이 없어요 부드럽게 마무리한다는 점 그죠 그죠 수딩수딩한 느낌 그죠 수딩수딩한 느낌 반대쪽에 한 번 더 수딩수딩한 느낌 수딩수딩한 느낌 Alright 1.5만 occasions